자 건강검진 신이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대에 가장 필요한건 바로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항상 늘 감사합니다. 자 건강검진 신이 맞아서 지금 준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들 지금 매우 분주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분들 특히 10월달 11월달 12월달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건강검진 전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되는 우선순위는 첫번째는 바로 수술비 보험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아니면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특정 엔뎀수술비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아직까지도 수술비 보험 가입 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구요. 또한 수술비 보험은 있는데 매우 약하게 가입하신 분들 저 보험왕이 오늘 한방에 건강검진 받기 전에 면책없는 수술비 보험 몇가지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가장 핵심이 질병수술비에요. 질병수술비의 정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하지만 흡입천자는 보장에서 제외가 된다. 자 그거 외에도요. 건강검진 그리고 미용 목적은 보장을 못 받지만 비록 검진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상한 증후군이나 폴리, 용종이 나와서 제거한다고 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술비는 지금 각 회사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을까요? 손해보험은 거의 다 50만원 혹은 3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에치손보죠. 에치손보. 나 내일 하낭은행 가야 되는데. 에치손보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하지만 누적 한도 역시 100만원까지고 사후심사가 15일 동안 보기 때문에 15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15일 기다리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약자분들이 벌벌 긴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리고 고랑나비 한 마리가 에치화재에서 우리 더블 드래곤이죠. 쌍화재. 일단은 이 에치손보사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가 150만원. 누적 역시 15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순수 질병수술비는 50만원. 거기다가 4대 질환이 50만원. 6대 질환이 50만원. 이렇게 말이 좀 꼬여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1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또한 우리 에스화재죠. 에스화재는 대장용종, 백내장 제외된 50만원과 그리고 이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0만원. 질병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100만원짜리 가입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우리 에치생명, 고랑나비 에치생명이 질병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누적 합산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에스화재나 에치화재나 또 다른 에치화재에서 50만원만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치생명, 여기로 100만원 가입하시면 둘 다 합산해서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스화생명보험이에요. 비록 20형, 갱신형이지만 기존에 100만원 가입하든, 150만원 가입하든, 300만원 가입하든 누적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질병수술비를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일반 병원에서는 질병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50만원, 상급종합병실은 500병동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일단은 우리 특히 대학병원, 일원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수시에 50만원 더해주기 때문에 총 150만원까지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수술비가 우리 손보 50만원, 에치생명 100만원 그리고 에스화생명 150만원 합산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종술비비에요. 물론 종술비비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어디 회사는 누적을 안 보고 또 비란 회사는 누적을 보고 시란 회사는 최근 3개월 이내에 3곳 이상 가입을 했을 때는 가입이 제어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종술비비는 보험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웬마에서는 가성비 좋은 특히 1종, 2종을 많이 하는 비가녀수수수이죠. 특히 에치생명 같은 경우는 1종에서 40, 물론 간편보험은 20이죠.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50까지 간편은 40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3종은 200, 4종은 400, 5종은 500까지 가입이 가능한 에치생명으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년나 90세, 20년나 100세까지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또한 매회, 그리고 연간 1회, 이게 분리형, 통합형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납입 여력과 니즈에 맞게 매회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연간 1회냐 찾아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에치생명의 또 하나 장점은요. 여러가지 중복해서 수술했어도요. 종별만 다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디스크 차단 성형술을 했는데요. 1종과 2종을 같이 했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그 둘 중에 높은 금액, 특히 2종만 지급이 되는데요. 이 에치생명은 1종과 2종 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암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관열이든 비관열 수술을 했다 했지라도 타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5종이었으면 5종 수술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해줘요. 하지만 에치생명 같은 경우는 3종이든 4종이든 5종이든 각각 수술을 동시에 했다 했지라도 각각 종별만 틀리면 3종이든 4종, 5종 종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모두 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수수비를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엔레수수비도 가입을 해도 돼요. 하지만 엔레수수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질병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보장이 되는데요.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 방식과 수술 부위에 따라 관열, 비관열, 일단은 구분 없이 보장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종수수비를 먼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엔레수수비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종수수비와 그 다음에 특정 엔레수수비를 같이 가입하셔도 되겠지만 특정 엔레수수비는 굳이 없으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수수비 보험에 너무 과다하게 납입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후유장애나 진단비 아니면 요즘에 고혈압, 당뇨 아니면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 뭐 500만원씩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3대 진단비죠. 요즘에 건강검진 받기 전에 면책, 감액기간 없는 암보험이 몇 군데 L사나 아니면 H사 아니면 우리 또 다른 H사 호랑나비 이런 모두 암에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특히 실손보험 1년 이상 가입자 1년 이상 3대 진단비 가입자 세 번째는 10년 이상 암뇌신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면책 없는 감액 없는 보험료가 일반 표준형 보험과 기본형 보험과 똑같이 구성이 되는 면책, 감액 없는 진단비도 건강검진 받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수비와 300만원, 그리고 종수비비를 같이 가입해도요. 5만원, 6만원 정도로 저렴한 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걸 건강검진 받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3대 진단비는 최초에 1회 받고 끝나지만 우리 종수비비나 혹은 질병수수비비는 매회 사고를 곰탕 우려먹듯이 매회 그리고 또 부위가 틀릴 때마다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H생명이나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요. 앞에 질병코드 3자리가 각각 다르면 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내가 대장용종으로 한 번 제거했다 할지라도 D12 혹은 K63 폴리카 용종 질병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수비, 종수비비 이게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시기 저 보호망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 재작년에 G사, 송보에서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됐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담보 한도가 많이 떡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수수비 살아있는 높은 한도에 엘사생명과 H생명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종수비비도 지금 H생명이 조만간 문을 닫을까 축소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좋은 시기 때 준비를 하시길 바라면서 저 보호망 건강검진 전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필수 아이템 필수보험 수수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건강검진받기 전에 긴장하지 말고 용종 나오면 돈 벌자 300만원 돈 벌어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